나 좋은 남자 아닌 거 알지? 난 좋은 남자 따윈 필요 없는데. 제대로 폼나게 살 수 없다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. 윤 실장 그 애를 아직도 그렇게 몰라요? 두 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? 준혁 선배랑 결혼 네가 선택한 거야. 이 악무의 거 매달려 있는 것도 선택이라고 하나? 설마 질투하는 거야? 윤재희가 너를 계속 갈망하도록 만들어라. 지금은 여기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 뿐이야. 네가 이긴 것 같아? 무서워요? 내가 당신 걸 다 빼앗을까 봐? 내 당신 대통령 꼭 만들 거야. 그 옆에는 내가 있을 거고.